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9년 9월 학력평가의 4번 문제죠. 대화를 듣고요.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대화하는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의견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대화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Justin, how's your speech coming along? Justin, 너 있잖아. 다가오는 이 스피치 대회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so well, Ms. Jones.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잘 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Ms. Jones 선생님. What's wrong? 뭐가 문제인데? I know you have been working really hard. 나는 네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왔던 거 잘 알고 있어. I think the script and the visual aids are good, but something about my delivery is still accurate. 제가 생각할 때는요. 원고나 시각적인 자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Have you considered recording a video of yourself practicing your speech? 너 그러면 네가 스피치 하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 네 자신을 직접 비디오로 찍어본 적이 있니? 라고 하죠. No, I haven't. Why? 아니요. 해본 적 없죠. 왜요? Seeing how you deliver your speech can help you correct your weak points. 네가 직접 말할 때 이렇게 보는 것이 너의 약점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여자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How can you help?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요? When you watch a video of yourself giving the speech, you can see what kinds of gestures you make and hear how you sound. 자 만약에 이제 네가 말을 할 때, 직접 전달을 할 때 너의 영상을 보게 된다면 너는 어떤 제스처들을 네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너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So you mean that I can fix something strange in my delivery if I see myself do it on video.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의미하는 말 뜻은 제가 비디오를 직접 본다면 제가 스피치를 할 때 뭔가 이상한 걸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죠. Exactly. 정확히 you can improve your delivery thought this method. 맞아. 그래서 네가 이제 너의 발표 스킬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지. Thank you. I'll try that now.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 보니까요. 이제 이 학생이, 저스틴이요. 발표 대회를 앞두고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하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직접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의 의견 이렇게 확인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특성에 맞는 연설 주제의 선택이 필요하다인데요. 우선 연설 주제의 선택은 끝난 상황이죠. 스크립트가 아까 다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1번 적절하지 않고요. 시각 자료의 활용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시각 자료에 대한 내용 나오긴 했지만요. 잘 했다라고 했고요. 3번입니다. 연설자의 목소리 톤은 연설의 내용에 따라 달라야 한다. 연설의 내용에 따라 달라야 한다라는 말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요. 대본을 보지 않고 연설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이죠. 연설 연습 시 녹화를 활용하면 전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지금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5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스크립트 이렇게 같이 보고 상황 파악하고 여자의 의견까지 골라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의견이 파악이 되는지 꼭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음원 들어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진짜요. Justin, how's your speech coming along? I don't think it's going so well, Ms. Jones. What's wrong? I know you've been working really hard. I think the script and the visual aids are good, but something about my delivery is still awkward. Have you considered recording a video of yourself, practicing your speech? No, I haven't. Why? seeing how you deliver your speech can help you correct your weak points how can it help when you watch a video of yourself giving the speech you can see what kinds of gestures you make and hear how you sound oh you mean that I can fix something strange in my delivery if I see myself do it on video exactly you can improve your delivery through this method thank you I'll try that now